마법에 대해 알려줄까? 똑똑히 봐 죽는 구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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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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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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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기, 여자! 당신들은 누구야? 처음 뵙겠습니다. 제레인트라고 합니다. 마리온님이 맞으십니까? 맞아, 내가 마리온이야. 시아를 구하러 가고 있다면서 어떻게 됐지? 두 손 빈 거 보면 몰라? 그보다 당신들 누구냐고 했을 텐데, 앤서드가 보낸 거야? 네. 시아님의 구출과 단탈리온 추격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이쪽은 가벨님입니다. 아니, 아직도 못 찾았단 말이야? 당신만 초조한 게 아니라고. 하여간 잘 됐어. 들고 있는 무기들은 폼이 아니겠지? 내가 선두에 나설 테니 보조를. 무사해라! 뭐야, 저거? 멧돼지? 사람 맞아? 일단, 저희도 계속 가도록 하죠. 난 이 시간이 제일 좋더라. 지크는 먼저 단탈리온을 쫓아갔어.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자. 지크는 먼저 단탈리온을 쫓아갔어. 지크는 파티는 해 ''오 Dynamis'이 안산 이리와 쫓아지 마리온 뭐야, 몬스터가 둘? 깡그리 태우면 되는 거지? 허악! 오해입니다 마리온, 이분은 날 구해주러 오신 거야 뭐? 생긴 건 수상하기 짝이 없다만 알았어, 일단은 믿어줄게 마리온, 이분은 날 구해주러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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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것도 아닌 게 까불긴 엄청난 화력이네 콧문만 잔뜩 든 마법사인 줄 알았더니 저도 놀랐습니다 대단한 실력이군요, 마리온님 거슬리는 말이 끼어 있는 것 같지만 칭찬 고마워 괜찮아, 시야? 구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얼굴도 몸매도 봐줄 데가 없는 널 도대체 왜 잡아 가나 몰라 이래서 너한텐 고맙단 말 하기 싫었어 흥 그리고 넌 얼굴이랑 몸매가 예뻐봤자 남자가 없잖아, 남자가 우와, 넌 약 혼자 있다 이거지? 난 없는 게 아니야 안 만드는 거라고 네, 그러시겠죠 다가오는 남자마다 도박으로 털어버린 미래의 골드미스님 마법사가 아니라 전문 노름꾼이었어? 시야님도 무사하시니 얘기는 이쯤 하죠 어서 쫓아가지 않으면 지크님이 위험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 제라인트 말이 맞아 이쯤 하자고 그런데 몬스터를 처리하느라 지크가 남기는 표식을 잃어버렸는데 어떡하지? 그거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군요 당신이? 뭐하는 사람인데? 평범한 행상인입니다 다만 아까 단탈리온을 쫓는 지크님과 마주쳤죠 여기 일회용 추적 마법이 걸린 아티팩트를 드리겠습니다 단탈리온에게 통하지 않는 약한 마법이지만 지크님에게는 통할 겁니다 상황이 급하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시야님을 구해주신 담래입니다 중요한 거래 상대거든요 그럼 시야님은 제가 모시고 마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줘 상인이랬지? 마을로 돌아가면 종종 이용해줄게 몸 조심히 돌아와, 마리온 어, 아티팩트가 반응하기 시작했어 좋아, 따라가자 난 이 시간이 제일 좋더라 안녕하십니까 띵르 두 번째 띵 한글자막 by 한효정